XSFM입니다. I, D, W, K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다투었던 이유는 인권, 정부 권력에 대한 단감, 인류의 끼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각자의 사정 등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배트맨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결성을 반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노동의 근거가 비인간적이라서이지요. 오늘의 스판덱스 영웅전, 비인간적인 원인으로 뭉친 인간적이지 못한 메타 휴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기상청이 미운 이유는요. 믿을 수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도 그들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타이밍에 나온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광복절 이후로 열대야는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군요. 광복절 이후로요. 제가 녹음할 때 어제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잠깐 저녁때 집을 끊을 피처에 비가 왔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는데 X나 더 온 거야. 이게 사우나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비가 오는 사우나 방은 없으니까요. 스콜처럼 이렇게 서울을 훑고 지나갔죠. 네.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어저께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지만 브라질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대표 등을 포함하여 모두 말이죠. 네. 고생하십니다. 네. 히스테리 사건 8 그것을 알기 싫다 187회 주말 순서입니다. XSF의 책임 프로듀서 UMC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윤세민 기자를 등판시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말 녹음은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데 가장 집에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상품들을 집에 보냈기 때문이죠. 간절한 눈빛으로 앉아계시길래 나 뭐해? 라는 얘기는 일을 시켜달라는 소리가 아니죠. 어제 브라질 얘기하고서 확실한 한 가지의 추가적인 국내 사정과 관련된 깨달음이 있었으니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가요?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정부와 여당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제로 딱 하나구나. 어떤 거요? 그들은 늙어서 표가 되죠. 아. 네. 저 옛날에 성남시에서도 그런 얘기 한 번 쓴 적 있었어요. 성남시에 대해서도 제가 청년들이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그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첫 정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언론이 아니고 피부로 느끼는 첫 정치. 맞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네? 왜 주지? 거기서부터 정치 참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박원순 영맨. 이재명 영맨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도시의 인구를 합하면 1,200만입니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어찌 무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알게 해준 어제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뭘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저께 얘기해드린 대로. 올림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올림픽 특수 하나. 올림픽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한 올림픽 특수 하나. 놀고 지나가는 이번 주입니다. 어제요. 제가 환타님하고 약간 비슷해진다는 말씀을 유명상 피지님께서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송을 참관하거나 같이 했던 분이 첫 번째로 환타님, 그리고 두 번째로 손희상 선생인데 윤세민 기자가 인턴 초기에 저희들이 방송할 때 계속 말 안 하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환타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손희상 선생인데 손희상 씨는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하기도 어려워요. 네. 따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했다가 사지가 찢겨나가는 수가 있어요. 네. 좀 걸러야 되고.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누군가를 따라해야 되잖아요. 남은 건 환타. 그리고 환타님을 제외하고 손희상 씨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분이 나왔네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셨던 소수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소수자 배려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슈퍼 히어로를 대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알실의 메타 휴먼을 광고를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데블브 제니윈 레더 크래프트.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인 민주노총.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XSFM입니다. 제리케이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곡인 콜센터입니다. 한국은 뮤지션들의 노동의 가치 역시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 스트리밍에 받는 돈 최저 2.4원. 뮤지션의 삶을 쏟아부은 리스너의 삶을 형성하는 음악. 그 가치를 인정하는 곳은 없을까요? 바인일 뿐입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인일. 국내 대형 음원 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익 배분류. 바인일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인일과 함께하세요. 노동조합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존중과 배려를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일하기 싫으면 나가. 몇 년을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하냐고. 윽박지르던 관리자들도 이젠 함부로 못해요. 상사라고 아래직원 막대하지 않고 동료간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민주노총이 힘이 되겠습니다. 1577-2260 광고와 생활 어저께 기다리다가 안 나와서 놀라셨습니까? 김상조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XS몰에 추석 이벤트가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죠? 사실 이게 점잖은 척하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의 XS몰의 관리 부책임자인 유면상 PD는 추석 문제로 콜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새로 생겼어요. 뭐죠? 아르케 커피에서 5플러스1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출혈을 감수하고 맞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왠데요? 아무래도 저희도 트렌드에 발맞춰서 약간의 구성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김영란법이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란세트라고 해요. 맞습니다. 3만원짜리랑 5만원짜리 선물. 그렇죠. 좋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길 만큼. 네. 아로니아진 6팩 이런 형태의. 아로니아진을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어차피 희석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미리 희석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동안에 양도 채울 수 있고. 1% 희석본 80리터. 그렇죠.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좋네요. 하여튼 그렇게 한 번 맞춰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광고주분들께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란법 특별세트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춰줬으면. 이 정도까지 승질은 안 냅니다. 그렇죠. 한 5만원짜리 먹어도 뭐라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0만원짜리 밥 한 끼 요새 먹을 수도 있는데. 5시간 일해서 밥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자님들 앞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고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접대받을 수 있는 비용이 올라가도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자와 이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건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편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주의 진영이었습니다. 기본교양 2군의 내려가는 초능력을 지닌 메타 휴먼 홍성갑 덕질인을 오랜만에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균과 윤세민의 갈곰을 15년째 차만 넘기고 있는 능력의 소유자 홍성갑입니다. 제가 언제요? 안 갈궜다고 해봐라. 내가 언제? 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남의 말을 안 듣는 듯 아니에요. 와 반박불가 그러니까 그 하시로서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주로 게스트로 나오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슈퍼히어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적당한 때 원포인트 릴리프로 종종 나올 겁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번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을 끝냈으니까 그렇죠. mcu가 아닌 마블 영화 가르고 마블 드라마로 넘어가자 라고 했지만 언제나처럼 당연하게 유엠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무시했고 저는 여론을 들었죠. 그 둘이 서로 상대방 말을 안 들으면 대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든 돼요. 그냥 안부를 묻는 거죠. 잘 지냈냐? 질문하면 다른 답이 와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답과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이런 형태의 대화죠. 형 다음주에 방송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전할게. 네. 같은 대화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다만 많이 듣던 이름들이 들릴 겁니다. 요즘 개봉하고 있는 영화의 얘기죠. DC 확장 유니버스라고 하죠. DC가 마블을 따라해서 동일한 세계관으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편이 나왔고요. 두 편이 나온 게 아니라 세 편째가 나왔고. 세 편째 내가 나왔고. 그 세 편째 영화를 오늘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유행에 발맞춰서. 네. 우리는 DC 확장 유니버스의 처음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드라마는 잠깐 잊으시고 DC 확장 유니버스의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마블이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진행시키고 이게 다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를 받아서 만화 시장에서 1위 점유율을 더 높여가고 있었어요. 지금 한 40몇 프로인가 그럴 겁니다. 40% 후반대일 거예요. 그런 한편 다른 군소 영화들도 소니가 가져간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많아진 않았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있고 게다가 이번엔 닌자고 부위까지 나왔잖아요.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 터슬즈는 확실히 미국 장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와 만화 시장에서 2위는 2위인데 점점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2위. 그렇죠. 1위와의 격차가 큰 2위. 스니커 업계의 아디다스죠. 홍진호가 되지 못하는. 요새 왜냐하면 언더아머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몇 년째 봐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들은 어벤져스 프로젝트가 구상되는 그쯤에 거의 동시에 저스티스 리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회의는 모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워너브러더스와 DC가.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하려고 했냐. 그린 랜턴 영화였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패 사유가 다 나오네요. 네. 하지만 그린 랜턴은 반지닦이가 되었고. 마블을 따라잡고 싶으면 일단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눈이 편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일단 그린 랜턴은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었어요. 제대로 된 영화화도 없었으니까 기대감도 충분히 줄 수 있었고. 보면 그린 랜어 드라마는 또 잘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외로우는 훌륭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린 랜턴이 망해서. 저스티스 리그 프로젝트는 잠시 좌초합니다. 그런 사이에 어벤져스를 비롯한 마블 영화들은 팡팡팡 터져버렸죠. 다 재밌어요. 먼저 성공해버렸어요. 좀 잔인하게 얘기해줘야죠. 듣는 관계자도 없을 테니까. 다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블은. 그래서 그걸 보고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프기 이전에 이미 나의 2위는 또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타자로 선택된 영화는 맨 오브 스틸이었죠. 재미없어 이거. 오늘은 저희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요. 다섯 글자의 능욕 재미없어요. 저희는 오늘 재미없는 영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맨 오브 스틸. 재미없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모자란 영화였다. 좀 모자란 영화다. 좋은 영화라기엔 약간 모자라다. 근데 뭐 영화는 재미있고 재미없고. 1차적으로 그걸 통과해야지 평론으로 하잖아요. 나는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너무 폭망하진 않아서. 손익분기점은 넘어서 체면치련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먼저는 던 오브 저스티스죠. 덕질하는 사람들은 배대수라고 부르더라고요. 배대수. 이걸 거쳐서 현재 수어사이드 스코드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원더우먼과 저스티스 리그 영화가 개봉 예정이고요. 진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네요.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저스티스 리그 영화화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작용을 했을 거예요. 하나는 초조감이었을 겁니다. 초조감. 네. sf 판타지 도서관의 관장 그분께서 그 초조감을 토대로 비평하신 게 해석을 하신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초조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벤져스는 주요한 캐릭터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등등의 솔로 무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팀업을 만들었는데 저스티스 리그는 지금 팀업부터 먼저 서두르고 있죠. 왜일까요? 관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초조감이라고. 초조해서. 네. 아, 일단 다 때로 내보내.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린애로우 드라마가 성공을 했고 거기에 이은 플래시 드라마도 성공을 했고 또 내놓아봤더니 고담이라든가 슈퍼걸과 같은 드라마들도 성공을 했고 호평이네. 아, 영상화 해도 되나 보다라고 판단했으면 좋죠. 그리고 이미 마블에서 여러 히어로들을 모아서 내놓는 방식을 시청자들한테, 영화 관객들한테 인식을 시켜놨잖아요. 이런 게 있다. 익숙해진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때거지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마블은 각 캐릭터별의 히트작을 꾸준히 만들어냈어요. 근데 DC는 시작할 때 그린 렌털을 팍 망하고. 영화 역사를 보더라도 슈퍼맨 시리즈와 배트맨 시리즈 외에는 딱히 없었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보통 제작자와 감독의 역량의 기댄가 더 컸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배트맨을 생각하는데 크리스토퍼 논란을 생각하지. 물론 마블의 스파이더맨은 소니의 공이라고 볼 수 있었고, 엑스맨의 성공은 폭스와 브라이언 싱어에 공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마블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DC는 저 쌓인 경험치를 한 번에 좀 턱 밑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수준까지는 가보고자 선택한 것이. 어쨌든 맨 오브 스틸은 중박 정도가 나왔고요. 배트맨 vs 슈퍼맨은 각본과 편집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죠. 이것은 이제 농구 용어로 바꿔서 설명할 것 같으면 공격과 수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좋았어요. 연기 좋았고요. 캐릭터 좋았고요. 액션 괜찮았고요. CG 좋았고요. 음악 죽여줬고요. 미장센 완벽했고요. 저도 그런 류의 아쉬운 거 몇 가지 때문에 망한 안타까운 영화 하나 알고 있어요. 용가리. 혹은 D1. 아니, 근데 배떼숲, 배트맨 vs 슈퍼맨은 그 정도는 아닌 게 쭉 잘 끌고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각본과 편집이 실수를 했어요. 물론 편집은 좀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렇게 되자. 두 번째 작품이 좀 실망스럽자. 차기작인, 수호사이드 스쿼드, 악당들을 팀업시켜서 선한 쪽에서 싸우게 한다는 이 발상의 영화가 일종의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계속 갈 것인가,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약간의 도박을 해본 거군요. 원래 그 도박은 배트맨 vs 슈퍼맨에 걸었는데 실수하면서 판단이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지 않아요. 배트맨이나 슈퍼맨 같은 양반들을 이번에 안 되면 집어던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투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는데 이 시리즈의 이름값을 확 높여버리고 기대감을 확실하게, 차기작들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용도로 배트맨 vs 슈퍼맨이 쓰였어야 했는데. 쓰였어야 했는데. 그 임무에 실패했고. 실패했고. 그래서 그 임무가 수호사이드 스쿼드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가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를 홍성갑 덕지인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왜 수호사이드 스쿼드가 영화화가 된 것이냐. 아직 이렇게 DC는 많은 아카이브를 쌓지 못한 상태에서 수호사이드 스쿼드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수호사이드 스쿼드가 그렇게 출판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캐릭터들을 모아놓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엄청난 성공은 아니었지만 실패도 아니고 인기는 있었다. 그 중에 덕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조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확장 유니버스가 앞으로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기대하게 해주는 마중물로서 쓰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DC는 생각했던 모양이다. 제가 이번 DC 이후에 대한 분석들 중에서 가장 신뢰하게 된 게 다시 말씀드리는 SF판타지 도서관 관장님의 분석이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렉스 루터와 조커를 저스티스 리그로 가는 가교 역할로 낭비해버렸다라고 보시는데 낭비했다? 반 이상 정도 동의를 해요. 왜 이렇게 그 좋은 캐릭터들을 써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초조감에 빨리 저스티스 리그로 가고 싶었고. 어벤져스와 거의 동급이니까요. 한화야구. 그래서 너무 잘 쓰일 수 있었던 캐릭터들을 빨리빨리 내놓고 있는 거죠. 요즘 판에 캐릭터가 너무 없다. 캐릭터 고갈이다. 근데 만약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성공을 했다고 치면 괜찮은 시나리오로 보이네요. 그렇죠. 배트맨 대 슈퍼맨이 성공을 빵 하고 해버리고. 그러면 수어사이드 스쿼더로 옆을 한번 착쳐주고. 옆에서 한번 착쳐주면서 캐릭터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 그 맷대 슈퍼맨에서 두각을 나타났던 원더우먼이 그 다음 영화로 나오고.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영화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원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조조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보고 왔다라고 말했더니. 유만상 PD가 XSFM의 위기감을 지적해줬어요. 네가 영화를 보다니. 왜냐하면 전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늘 녹음하는 날 6시 반에 일어나서. 조조로. 오늘 졸리다고 계속 툴툴. 나와서 갔다 오는데 집에서 건대 입구에 있는 극장까지 가서. 건대 입구에서 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다리가 있네. 다리를 건너 가보자 하고 잘못 건너면 가는 곳이 청담대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도 청담대교니까 뭔가 청담동으로 나를 인도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성남으로 가죠. 다리를 건너는 순간. 워프가 돼요. 성남시민인 윤세민 기자는 아는데 성남시민이었던. 그래서 이제 빙 돌아서 오늘 초코한테도 오늘은 같이 출근하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초코를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 집에서. 그래서 다시 영화를 보고 출근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는데 2시간 반. 여기 1시간 반. 그래서 4시간을 소비를 하고 와가지고 졸린 상태에서. 그런데 왜 제가 영화를 봤냐. 아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해가 좀 안되겠다. 위기의식이 든다. 그런데 정말 보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궁금증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늘 아마 덕진한테 계속 물어볼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영화를 봤다라고 유임 씨가 얘기했을 때 놀라움보다 먼저 든 게 궁금증이었어요. 위기감입니다. 어떻게 봤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덜덜 떨면서. 졸면서. 아니에요. 아침으로 팝콘하고 핫도그 먹는 거 맛있어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고. 김상조 행정관은. 일단은 김상조 기술 행정관이 나라 잃은 것 같은 표정으로 평을 하는 거예요. 개봉일날 조조로 보셨죠?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마저도 전작인 배트맨 V 슈퍼맨만큼 혹은 그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안 좋은 완성도를. 개연성을 말아먹은 각본 그 각본을 연출이 커버치지 못하고 결국 남은 것은 서사가 별로 없는 캐릭터들밖에 없는 캐릭터들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이런 장르는 캐릭터가 좋으면 어떻게든 굴러가거든요. 캐릭터가 좋다는 것이 결국에는 최소한의 개연성 최소한의 서사를 확보해줘야 나오는 거거든요. 마블은 그 캐릭터를 철저하게 서사를 통해서 풀었어요. 하지만 DC는 여전히 초조감 때문인지 우리는 이런 캐릭터가 많다. 좋은 캐릭터가 많다라는 명제에만 꽂혀서 그 캐릭터를 풍성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서사라는 사실을 까먹었다. 맞아요. 물량 공세가 심하다는 생각은 영화를 보고 10분 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제가 봤던 슈퍼히어로 영화는 데드풀이었거든요. 데드풀은 데드풀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시간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데드풀이 상황에 대한 반응, 데드풀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데드풀을 설명해주잖아요. 설명의 방식이 서사일 때 관객은 잘 설득이 되죠. 그 서사가 특히 좋을 경우에. 그런데 소사이드 스쿼드의 방식은 슈퍼히어로 데이터 센트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사 서사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마블 영화가 그렇게 영화 역사에 기리나물 서사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시빌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빌워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리스 문학 원형을 그대로 차용한 형태고 이거는 저는 그래픽 좋은 파워레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헐리우드 서사 방식을 그대로 사람만 캐릭터로 바뀌어서 차용이 된 걸로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사가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또는 새로운 서사 방식이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서사는 있어요. 이야기는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캐릭터를 전달한다는 건 중요하군요. 아니 영화니까요. 그런데 여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것도 왜 못 따라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오는 단어는 초조감이라는 거죠. 아니 홍길동도 못 만드냐고. 탐정홍길동 좋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래도 있어야. 그렇죠. 시빌워를 예로 계속 제가 다시 드는 게 정치적 쟁점이 등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 캐릭터들이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캐릭터를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캐릭터들이 서사를 이끌고 나가고. 이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기본이에요. 이걸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냐에 따라 영화의 재미가 갈리는 건데. 슬프게도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SF판타지 도서관의 관장님께서 하신 분석이고.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어쨌거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도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DCU를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 최근작이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울분을 못 참고 뭐라도 말했어야 했기도 했고. 근데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운전한 얘기만 했잖아. 청담대교 얘기는 왜 해. 근데 그 기분이 궁금해요. 어쨌든 간에 차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건 운전자 자신이잖아요. 근데 난 이 길로 가기 싫잖아요 지금. 그렇죠. 잘못된 걸 느끼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사람. 아침에 졸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50미터에 한 번씩 분기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선택을 되돌릴 수 있게 말이죠. 그러면 한강이 보이지 않겠죠. 다리에 걸려서. 저는 이제 소사이드 스쿼드를 보고 HP가 매우 떨어졌다. 근데 지금 한 분석에 의하면 역이용했을 때 현재까지의 DCEU 영화를 손해보지 않고 즐기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서사의 개연성 같은 거 별로 없으니까. 됐고. 그거를 기대하지 말고 형상화 되어 있는 캐릭터를 즐겨라. 캐릭터를 봐라.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거 영화잖아요. 돈을 내기 싫다. 소비자는. 그 결론에 저도 봉착을 해요. 그 반론에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건 영화야. 서사 장류라고. 이거는요. 우리 아들이 착한 애인데.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애 오잖아요. 이 영화가 만든 사람의 마음은 착한데. 지금까지의 DCEU는 그렇게 봐야 된다. 캐릭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시라. 아. 네. 알겠습니다. 뼈를 주고 살을 깎아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사가 약하다. 이것 때문에 원작의 표현되었던 캐릭터의 매력이 일부는 등장하지 않거나 혹은 표현은 됐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얘기도 약간은 하겠지만 좀 더 원작으로 더 많이 돌아가서. 네. 소어사이드 스코드의 주요 캐릭터들이 원작에서는 어떤 발자취, 어떤 서사를 갖고 있었고 어떤 컨셉이었는가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덕후들의 문제죠. 영화 얘기를 하자니까 원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청취자들이 그걸 원해요 또. 4년 반째 그가의 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덕후들의 문제. 넌 아닌 척하지 마. 네. 제가 불평이 많아서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이게 조조 영화를 본 게 한 20년 만입니다. 그리고 요즘 조조 영화의 극장은 먹을 거 다 준다. 팝콘은 몇 가지 맛이 빠져 있었지만 오리지널도 먹을 만하더라.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등등의 좋은 소감으로 마무리하면서. DCEU에 대한 대충의 스케치를 떠들어봤고요. 광고를 듣고 소어사이드 스코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XSFM입니다.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벌 젠윈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수어사이드 스코드.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코드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자살 특공대죠? 자살분대. 네. 분대. 수어사이드 스코드. 1959년. 로버트 카니거와 로스 앤드로. 그린랜턴 영화가 반지닦이였죠?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은 정의닦이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폭망한 최근작 판타스틱4는 판포닦이 이런 식으로 불리고 이번에는 자살닦이가 되었습니다. 네. 수어사이드 스코드. 개인적으로 그저 이 두 영화가 뒤에 그 DC의 두 영화가 앞에 있는 그 두 영화처럼 정의닦이와 판포닦이처럼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닌데. 엉망은 엉망이에요?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나아진 엉망이에요. 네. 시리즈로서의 정체성은 있네요. 아. 이것을 이제 하다하다 안 돼서 1970년대쯤에 이제 진력이 난 평론가들이 컬트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기 시작했죠. 맞네요. 맞네요. 좀 컬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인 키치. 좋네요. 닿지마리. 이 수어사이드 스코드라는 것은 작중에서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네. 어떤 부대냐. 잡아드린 빌런들이 있을 거예요. 악당들이. 그 사람들이 뭐 초능력자. 메타 휴면이라고 칭해지죠. 네. 선천적인 초능력자들. 응. 메타 휴면이건. 30년에 소개해드릴 캐릭터들 중에서는 이제 후천적으로 그리대는 양반들도 있고. 아. 정확하게는 초능력자는 한 명밖에 없죠. 네. 한두 명밖에. 네. 어쨌든 잡아드린 빌런들한테 원격으로 폭발할 수 있는 칩을 심어요. 배틀 로열. 옛날에 개목걸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 맞아요. 배틀 로엘에서는 폭탄 목걸이를 하죠. 그렇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쿠도 같습니다. 폭탄 팔찌라든가. 폭탄 목걸이를 하든가 아니면 칩을 심는다고. 목에 심더군요. 팔찌를 쓰기도 하고 목걸이를 쓰기도 하고 칩을 심기도 해서 강지적으로 부대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능력만 쓰겠다. 네. 충성심을 살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너의 목숨을 희생해서 충성심을 사겠다. 미국 정부에 소속된 부대인 겁니다. 공식 명칭은 태스크포스X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이 있지만 비공식 부대입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HID. 그 이상이에요. 존재 자체를 알면 안 되는. 외부인들이 심지어 정부 내에 다른 인사들도 이 부대의 존재를 알면 안 되는. 이런 만화 알아요. 맨인 블랙. 이 부대가 소속된 조직은 기관은 마블로 치면 쉴드에 해당하는 아르거스라는 조직입니다. 이 아르거스는 Armed Revolutionaries Governing Under Secrecy. 뭔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아르거스를 따라하려고 한 조어죠. 당연합니다. 그런 첩포조직 혹은 준군사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수장인 아만다 월러라는 사람이 계획을 위반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실행까지 옮긴 겁니다. 뭐로 봐도 DC 퓨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어로를 견제하거나 즉 통제가 안 되는 사고뭉치 히어로를 견제한다거나 혹은 히어로가 벌인 일의 뒷수습 아니면 정부가 벌인 작전의 뒷처리 이런 데 쓰이는 소모품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소집되면 1회용으로 임무 투입되고 해산할 경우도 있고 상설부대처럼 계속 임무를 맡는 경우도 있긴 한데 혹은 알아야 되면 안 되는 비밀 장소에 투입된 다음에 죽기도 합니다. 어차피 담보물은 목숨이니까 그렇죠. 이들은 죄수니까 이미 정부 통제하에 있고 아르거스와 수호사이드 스쿼드 즉 정신명식 태스크포스X가 드라마 스몰빌과 에로우에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 원작과 영화에 등장한 주요 캐릭터들이 데드샷, 할리퀸, 캡틴 부메랑, 카타나 이런 식인데요. 특히나 데드샷과 캡틴 부메랑은 좀 불쌍한 게 허구헌 날 2부대에 끌려와요. 잡혀있으면 거의 무조건 2부대에 끌려와요. 그래서 원작 기준으로 참 운 없는 사람들 맨날 자살하라고 하는 사람들 계속 잡혀있다는 거네요? 탈출하면 잡히고 아저씨 여러분 우리가 예비군에 1년에 100일 가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데드샷과 캡틴 부메랑은 홀리XX 100일도 한 번에 부르는 게 아니야. 100번을 불러. 제일 그지 같은 건 2박 3일씩 잘라붙는구나. 내일모레 또 오고. 그런 느낌이다. 데드샷은. 데드샷과 캡틴 부메랑은 그래서 좀 불쌍한 예비군이다. 이 예비군들을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르거스라는 조직. 마블의 실드와 비슷한 초인 관련 첩보, 안보 이런 쪽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실드보다는 색이 많이 어두워요. 옷이요? 아니요. 그냥 조직이 옷은 모르겠어요. 실드는 정장을 보통 입잖아. 사무실도 별로 안 크고요. 하는 일들이 좀 더 어둠의 조직 같은. 직식해요. 지저분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오히려 제 느낌에는 본 시리즈에서 이렇게 맷 데이먼 선생 잡으러 다니는 그냥반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그 실드보다 훨씬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드는 나중에 국제적인 조직이 되잖아요. 기초 지자체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래야 첫 번째 캐릭터 아만다 월러로 가보겠습니다. 아르거스의 수장입니다. 아, 나쁜 아줌마? 네. 아만다 월러 1986년 존 우스트렌더, 랜 의인과 조은 바원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기분 나쁜 아줌마. 아, 이게 고만 말이야. 나쁜 아줌마라고 해도 돼요. 작중 인물들은 다 나쁜 년이라고 불러요. 뉴 52라는 리부트가 있었다고 최초 시간들을 기억해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했던 디시그의 대대적인 리부트죠. 이번에 리버스라는 리부트를 하기 전까지는 뉴 52, 뉴 52 체제였었죠. 그 이전에는 후덕한 덩치의 흑인 여성이었고요. 뉴 52로 리부트됐을 때는 인종은 같지만 훨씬 날씬해집니다. 이걸 회의를 해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아만다 월러가 뉴 52를 지나가면서 날씬해져야 될 것인가? 를 회의했을 거 아니야? 리버스 프로젝트, 리버스 이후에는 다시 뚱뚱해졌어요. 지난번 회의는 실수다. 저도 그냥 아만다 월러 하면 비열하고 음융하면서 후덕한 덩치의 소시오패스가 떠오르거든요. 9세대라서 그런지. 첩보 일을 하는 훌륭한 데스크잡을 수행해내는 중간관리자. 정확하게는 수장. 정부 전체로 치면 중간관리자. 그런 사람은 보통 뚱뚱해야 맞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 생각에도. 여러 조직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아르거스를 통관합니다. 닉 퓨리 여성교전이라고 하셨는데 닉 퓨리보다 더욱 부정적인 의미로 정치적입니다. 닉 퓨리는 나중에는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인의 조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파이로서의 소환을 발휘하잖아요. 정치가로서의 소환도 발휘하고. 그런데 이 원론은 정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용당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이용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가. 국가를 위해서 아무나 족치는. 네. 닉 퓨리와의 차이점은 목적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 닉 퓨리가 정보를 숨기고 아군에게까지 거짓말하는 이유가 보호, 이용 중에서 보호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있다면 원론은 100%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맞아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네. 당연히 소시오패스 혐의를 받고요. 원작에서 데드샷이 평가하기로는 남을 음해하고 조종하는 거짓말쟁이. 심지어 가장 많이 같이 일했던 데드샷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게 데드샷의 인정이에요. 그게 뭐 같이 일하는 건가요? 끌려가서 그런 거지. 그래도 늘 같이 일하잖아. 그리고 그 행보관이랑 같이 일했다고 생각하세요? 예비군이 향토사단장에게 존경심을 느끼긴 힘들어요. 아, 예. 그렇죠. 불가능과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정은 받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Mean Lady. Mean Lady. 이 태스크포스X, 즉 자살분대 역시 그녀의 아이디어였고요. 그 슈퍼 메타 휴먼들을 감옥에 있는 놈들에게의 목숨을, 목숨줄을 우리가 잡아놓고 일을 시키는 형태를 이 사람이 구하는 아이디어다. 네. 뉴 52에서는 이 태스크포스라는 게 A부터 시작해서 실패를 거듭한 뒤 해체, 해체, 해체하다가 X까지 내려왔다는 암시가 있어요. 아, 스물몇 번 메타 휴먼들을 다 싹 죽여버리고 실수로. 비슷한, 이런 건 아니지만 유사한 형식의 태스크포스를 꾸리려다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목숨줄을 쥐고 해보자 한 게 X였다는 거죠. 여기서 세 번 더 실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Z가 없으니까. 그럼 A, 공. 아만다 월러의 기원도 흥미롭습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우범 지역 빈민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일어난 범죄에 의해서 아들, 딸이 죽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동급생인가 시비가 붙었다가 총 맞아 죽고 딸은 마약을 사라고 강요하는 남자한테 반항하다가 죽고 그걸 겪은 남편이 격분해서 딸을 죽인 범인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목격자가 없어서 사실은 모두가 이제 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창문을 잠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을 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가서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서로 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한 두세 명의 아이와 싱글맘이 되어버리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낸 다음엔 자기까지도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전공한 것이 정치학이었습니다. 만학도인데 이러고 산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투신한 것이 정치기예요. 능력 있고 청렴한데 백그라운드가 없고 좋은 스태프들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 정치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권력의 자리로 올려놓겠다. 의원되게 해주겠다. 정치 컨설턴트로 유능함을 발휘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현재는 아르거스까지 통과라는 정부의 주요 인사가 되는데 성공을 했죠.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닉퓨리의 대착점에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닉퓨리와는 같은 위치인데 직급이랑 하는 일은 비슷한데 성격은 정반대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따라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서 약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좀 더 이 아만다 월러가 더 리얼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원래 정보기관장이 되는 건 유능한 오파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닉퓨리는 보면은 이 사람은 현업에서 스파이 현업에서 잔뼈가 굵어서 쭉 올라온 행정관료라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만다 월러는 그 생각이 들진 않죠. 그보다는 오히려 행정가 정치가로서 영향을 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확실한 캐릭터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냥 대놓고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닉퓨리는 궁예도 담고 그런 경험이 있죠. 저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 초코가 일로 왔어. 그 말씀을 했으니까 초코가 일로 왔어. 니가 인마 언제 눈꼽이나 한번 떼어줘봤어? 그리고 아만다 월러에게 끌려가서 가장 같이 많은 일을 했던 그녀를 정말 싫어하지만 능력은 인정하는 데드샷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본명은 플로이드 로튼. 네. 이 영화의 첫 대사가 아마 이 플로이드 로튼의 이름을 간주가 부르는 거였을 거예요. 1950년에 배트맨 시리즈에서 데뷔한 빌런입니다. 오래됐네요. 속성은. 초능력은 없어요. 세계 최고의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살인청 부업자. 사실 이게 사격을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라면 생활의 달인에 나올 법한 그런 능력이에요. 그렇죠. 영화에서는 흑인으로 인종이 체인지됐는데 아 바뀐 거예요 영화에서만? 원작에서는 수염이 좀 무서운 정확히는 구렛나루가 좀 굵은 백인이에요. 최초에 등장한 50년에는 정장을 입은 백만장자 자경단이었어요. 배트맨 같은 거네요? 네. 더 정확히는 실제로는 범죄자였는데 자경단으로서 배트맨을 죽여버리고 그 역할을 하는 자경단이 된 다음에 이면에서 신나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그런 의우였던 사람이죠. 시작부터 배트맨의 카운터 파트너 중 하나군요. 그러다가 그 살해 시도가 좌절되고 수감이 되고 돼요.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풀려나는데 그때 현재의 코스튬으로 바꾸고요. 명사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후 계속해서 배트맨을 죽이는 데에 몰두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저격수예요. 근데 배트맨을 못 죽여. 그래서 배트맨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세계 최고의 저격수라는 놈이 나를 못 죽이고 있다. 그건 너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다. 이건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의 무의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데드샷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살아서 나불거리니까. 자기도 몰랐던 자기 마음이니까. 저 옛날 배트맨 만화책 보다가 정장입은 저격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데드샷이 가능성이니까? 그게 데드샷이라는 걸 지금 알았네요. 근데 아마도 갑자기 이렇게 가난해진 건 뉴 52 이후에 세금을 왕창 돌려서 그건 아니고 현재의 코스튬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때 그런 대사를 해요. 네가 감옥불에서 난 모든 걸 잃었다. 돈까지. 그래서 이혼했나? 가족사가 가끔씩 언급이 되는데 88년에 에드워드라는 아들이 있는 걸로 나왔지만 곧 살해당하고요. 2005년에 새로 추가된 가족이 조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이때부터 좀 집중 푸시를 받는 캐릭터가 됩니다. 둘째가 17년 뒤에 나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딸.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 딸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영화에서도 그 이야기가 쓰인 것이죠. 뉴 52 리부트 이후에는 할리 퀸 거 많이 얽힙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드라마 에로우에서 매우 굵직한 조연으로도 등장을 했고요. 사격 능력이 초인적이라고 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사실 영화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원작에도 나와요. 총알 두세 방을 완벽하게 동일한 위치. 그러니까 그게 1mm 이하 단위로. 그게 기본적인 몰입도를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M4를 점사해 놓고 쏘는데 그렇게 대단할 일이 없잖아요. 반동이 없어. 그러니까 달인이지. 이게 계속 다 쌌는데 아직도 바둑알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혹은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도탄이라고 하죠. 어딘가에만 해서 총알이 튕기는 거. 네. 그 도탄 사격으로 장거리 저격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발로 두 명을 죽인다든가. 관통샷으로. 일석이조. 수직으로 공중활강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 포즈죠. 머리를 아래로 한. 그러면서 총을 쐈는데 그게 맞는다든가. 이런 사람이 당구를 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뉴 52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비행기에서 데드샷이 활강을 해요. 그 다이빙 자세로. 죽여야 되는 타겟은 특수 방탄복을 입고 있어서 아무리 써도 안 뚫려요. 이걸 어떻게 뚫느냐. 그 낙하 속도 플러스 사격 속도로 해서 한 방을 맞추고 동일한 자리에 연속 사격으로 또 한 방을 맞추고 해서 그 방탄복을 1점 사격으로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리스틱에 대한 상당히 수학적인 이해도가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더군요. 네.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총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장거리에 쓰이는 대물 자격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손목 위에 올려놓은 총 같지 않은 총 있죠? 네. 작가기처럼 생긴 거. 터렛 같이 생긴 거. 터렛 같이 생긴 거. 그러게요. 손목 위에 두 개 올려놓은 그 총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장난감 손목시개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총알이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는 인공 눈. 저격 보조용 빨간색 눈이죠. 영화에서는 왼쪽에 쓰지만 원작 만화에서는 오른쪽에 씁니다. 스카우터 같이 생긴 거 있었어요? 네. 스카우터 같은 거. 뉴 52 이전의 설정은 아버지의 학대를 받다가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총을 들었는데 실수로 자기 형을 죽여버려요. 형과 의외가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이후에 오히려 더 훌륭한 저격수가 되었다라는 설정이었는데 뉴 52의 설정은 좀 더 비극적이 됩니다. 옆집에서 가족이 빈민가에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서 마피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난사가 일어나고요. 벽을 뚫고 들어온 총알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다 죽습니다. 플로이드 본인은 읽고 있던 두꺼운 만화책에 총알이 하나 박혀서 살아나요. 60여발이 발사됐다고 해요. 데드샷의 스토리는 하여간 중요한 건 사격이네요. 총알과 가족. 총알에 대한 트라우마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 사람은 그걸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격을 연습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격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기도 해요. 그리고 복수에 성공을 합니다. 이때 쓴 게 관통사격을 이용한 원샷, 투킬. 그걸 본 복수의 대상인 마피아의 두목이 감탄을 해요. 복수의 대상의 두목. 부활을 잃은 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 사격이 너무 침기방기한 거야. 신박하다.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킬러의 세계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복수심이 엄청났는데 그걸 또 들어갔어요? 두목이 그 사건에는 연관이 없었나 그랬어요. 입에 풀칠을 해야 사람이. 그리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슈 즉 자살분대까지 끌려온 다음에는 같은 부대원인 할리퀸과 연인까지도 갑니다. 그래요? 네. 원작에서는 그런가 봐요. 뜨거운 밤까지 보내십니다. 꽤 거칠었다고 하더군요. 영화에서 딸 이야기가 좀 강조가 되었죠. 인간적인 면모를 추구하려는 시도인데 김상조 엔지니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이놈의 신파 2005년에 딸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때쯤에 드라마 에로우가 기획되고 있었거든요. 에로우에 등장한 플로이드 로튼 데드샷도 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좀 더 먼저 나온 거죠. 딸바보.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양육권이 자기한테 오셔서 에로우의 경우에는 좀 더 비장하게 표현돼요. 신파보다는 좀 비장미에 가깝게. 끝. 그게 신파죠. 미안해요. 그냥 좀 좀 비장한 신파죠. 좀 실드를 쳐보자.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나는 신파라는 단어를 같이 판단의 단어로 쓰는 걸 반대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러면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리모를 찾아서 이런 상황일까 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에로우 드라마에 나오는 데드샷이 영화 소사이즈 스쿼드에 나오는 데드샷보다 훨씬 더 간지가 넘치고 입체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파 스토리의 완성도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입체성이라는 거는 내면의 자기 모순이라든가 두 가지 면 같은 것이 냉혹한 살인자의 모습인 동시에 그리고 프로 킬러로서 직업 정신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딸 혹은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아주 미약한 죄책감 이런 것도 보여줘요. 아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것도 이제 또 몰입도가 깨지는 부분이었는데 아니 무슨 최고의 청부살인 업자가 코스튬을 입으면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사람이 죽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윤수민 기자는 생각했던 거예요. 뉴 52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빌런 싱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데드샷에서 평가하기를 한 줄 평가를 하기를 냉혹한 살인자의 면모를 우둔한 겉모습으로 감추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리퀸을 한번 볼까요? 네. 데드샷의 연인. 음. 할리퀸 1992년 폴디니와 브루스 팀 조커의 연인이 아니고요? 뉴 52부터는 둘이서 잘할게요.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조커 연인이냐?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네. 스포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 원작에서는 원작 스포죠 사실은 종종 썸을 타고 데드샷과 왜냐면은 영화 내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데드샷과 할리퀸인데 할리퀸은 영화 속의 할리퀸은 온전히 조커의 연인입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덕진이 설명해 줄 거예요. 할리퀸 본명은 할린 퀸젤입니다. 그냥 휴먼이었던 양반 네. 그냥 휴먼 지금도 그래요.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리퀸이 별명이긴 했죠. 1992년에 애니메이션에서 먼저 만들어진 캐릭터고요. 만들어진 지 오래 안 된 개념. 오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애니메이션에서 데뷔를 했어요. 만화책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99년의 원작으로 역수입이 됩니다. 이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조커의 애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소사이드 스쿼드가 그 너는 내 운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매우 신기한 게 전직의 정신과 의사예요. 뭔가 이상하죠. 일단 이 사람이 진료한 마지막 환자가 조커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조커에게 매료되고 포섭돼서 환자랑 사귀어요. 네. 그리고 조커의 탈출을 돕고 그의 사이드킥이 되어버립니다. 캐릭터 컨셉 자체가 10대 소녀스러운 이제 왁자지껄한 감성 있잖아요. 네. 그거를 광기의 형태로 바꿔버리면 할리킨이 돼요. 초능력은 없는데 두뇌가 비상하고요. 사고방식은 조커랑 거의 판박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성별을 빼놓고 그냥 조커와 판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조커랑 왜 판박이냐 조커가 자기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할리킨이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조커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애초에 조커에 대한 선망과 사랑이 있는 판에 조커와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조커와 똑같은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작중공에서 영화든 어디든 여기저기에서 상당한 아크로바틱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요. 의아하죠. 정신과 의사였다면서 원래 체육 특기생이었는데 체육을 포기하고 공부를 더 해서 의사 쪽으로 가면 의대 쪽으로 가면 장학금 유택을 더 받는다더라. 그래서 그래서 가고 정신과를 선택했는데 저리된 거다. 그런 식으로 뛰어난 신체 능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는 시도가 있죠. 조커를 부르는 애칭이 영어에 더 나옵니다. 푸딩 계속 푸딩이라 불러요. 미스터 제이 그래서 조커가 누군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조커의 이름을 들을 수 없어요. 영화에서. 할리퀸은 무조건 푸딩 미스터 제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요. 뉴 52 이후에는 조커에게서 어느 정도 독립을 하려고 하면서 데드샷과 얽히고 하면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책에서는 그런 모양입니다. 뉴 52 시리즈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요. 조커에 대해 가진 감정이 선망과 사랑도 있는데 공포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조커의 사이드킥으로 시작한 초기에는 완벽한 종속관계인데 이건 뉴 52 이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서사가 진행되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네. 조커에게 저항한다든가 항의한다든가 이 캐릭터의 비중이 점점 주어지는군요. 네. 데드샷과의 연인관계가 이런 노선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조커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네. 점점 조커가 대등해지는 배트맨 계열 캐릭터 중에서는 매우 드문 여성 빌런이라서 자주 엮이는 캐릭터가 포이즌 아이비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캐릭터인지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시대의 망작 영화 배트맨 앤 로빈을 보시면 우마 서먼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식물을 조종하는 여성이죠. 식물 여자. 둘이서 좀 친해요. 캐드먼과도 가끔씩 협력관계를 맺고요. 최초 배트맨 영화 시리즈에서 조커의 딸로 팀 버튼에서 이어지는 배트맨 앤 로빈의 후속작인 승리의 배트맨에서 조커의 딸로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배트맨과 로빈이 망하면서 통망하면서 취소됐죠. 아까 데드샷에서 싱커의 평을 의념했는데 싱커가 할리퀸을 평하는 한줄평은 매우 지능적이고 매우 예측불가능 싱커는 설정상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빌런이에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다. 그 싱커가 조커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그거는 못 찾았어요. 부탁드립니다. 소사이드 스쿼드 일하세요. 할리퀸의 기원부터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요소까지 다 담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폴 디니와 보루스팀 즉 이 캐릭터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든 작품 매드 러브라는 작품인데요. 책으로도 나와있고 동일한 내용이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로도 만들어졌어요. 뉴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의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보고 싶네요. 진짜. 미정발 작품인데 시작부터 조커에게 종속된 성격부터 조커에게서 어느정도 독립을 해나가는 조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배트맨을 크나큰 공경에 빠뜨리는 그래서 배트맨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조커를 놀려요. 독립을 하가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네요. 그 에피소드를 보면 과연 조커가 할리퀸을 사랑하기는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할리퀸이 되는 과정에서 조커가 본인의 경험을 그대로 할리퀸에게 적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조커가 취한 조치 중에서 마지막에 화학 약품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원작에서도 이게 조커의 기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조커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왜 옛날 영화에 어디에 팀버튼 영화에서도 화학 약품통에 빠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정식 기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조커 자신이 여러 가지 선을 떠들고 다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기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내 입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고정적인 요소는 있는데 이야기의 형태와 전개는 다 다른 거예요.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매우 운수 나쁜 날 때문에 현진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점 그리고 화학 약품통이 등장하고요. 배트맨이 등장해요. 이 세 가지를 재면 다 다른 이야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작가들이 보통 이게 아마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설정해놓은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얘기는 일어납니다. 거리의 무명 코미디언이었어요. 이 남자가 남자라고 표현할 게 이때나지 조커가 아니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무명 코미디언이고 받아주는 코미디 클럽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공화한 나머지 마피아들이 제안하는 일거리를 수락해버려요. 그 일거리가 뭐냐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빨간 헬멧을 원통형 헬멧을 써요. 그리고 마피아들이 어디 시설에 돈이나 귀금속이나 아니면 어떤 약품 같은 것들을 훔치는데 따라 들어가요. 그럼 빨간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눈에 탁 띄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론에는 두목으로 지목이 됩니다. 레드후드라는 이름으로요. 이 당시에 조커 이 남자는 순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마음고생을 해요. 돈은 벌리는데 적발될 수도 있고 게다가 자기는 실제적으로 두목도 아니야.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아내가 출산 중에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모든 걸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피아들은 위로를 합시고 한탕 더 하러 가자면서 이 친구를 끌고 나갑니다. 거기가 이 남자가 예전에 근무했던 화학 공장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이 절도단 마피아 절도단의 뒤를 잡는 데 성공한 배트맨이 등장을 하고요. 검거 과정에서 이 남자는 화학 약품 통에 아직도 헬멧을 쓴 채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서 간신히 기어나와서 헬멧을 벗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흰 피부와 초록 모발이죠. 여기서 그는 완전히 조커로 각성해보냅니다. 저희 이 내용 만화책에서 봤는데 네. 이여원이었나 이여원에서도 나오고 다크나이트였나 여론 나와요. 근데 이게 이게 정사가 아니고요. 가장 유력한 설 네. 혹은 진실에 가장 가까울 것 이 기원서사는 이제 화학 약품과 배트맨만 바뀌고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조커가 할리퀸을 만들기 위해서 할린 퀸젤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할리퀸이라는 형태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쓴 게 그 전에 계속해서 심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약품통에 집어넣는 거죠. 거기서 할린 퀸젤이 할리퀸으로 각성합니다. 그리고 영화 초기 캐릭터 소개 문구에 나오는 로빈 살해 공범 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꽤 재밌기 때문입니다. 할리퀸은 설명드릴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할리퀸 스피노프 영화도 일단 기획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거기에 아마 포이전 아이비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결국 가장 많이 팔린 캐릭터가 됐거든요. 자 로빈이 누구냐 나중에 배트맨을 설명할 때 다시 언제가 되든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중에서 2대 로빈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조커 할리퀸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빈은 배트맨의 1번 사이드킥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이드킥이기도 하죠. 로빈의 별명은 천재소년이라는 뜻으로 보이 원더인데 동시에 다이나믹 듀오라는 단어가 배트맨 로빈 콤비를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최자 개코 이전에 쓰였다. 정식으로 인정받는 역대 로빈은 총 4명 5명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 중에서 사망 이력으로 유명한 로빈이 2대 로빈인 제이슨 토드라는 친구입니다. 4대 로빈도 죽음 이력이 있는데 이게 캐릭터를 대표하는 특성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이슨 토드 2대 로빈 제이슨 토드는 죽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죽인 사람이 조커였기 때문이거든요. 제이슨 토드 통칭 죽은 로빈 빈민가 출신이고요. 배트모빈의 타이어를 훔치려던 게 인연이 돼서 배트맨과 만납니다. 사실 그런 차에 타이어를 훔치는 건 별로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게 맞는 휠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으로서 고아원에 보내줬는데 하필 그 고아원이 깽을 양성하는 학교였던 거예요. 브루스 웨인은 그런 것도 몰랐어요? 몰랐던 거지. 근데 오히려 제이슨이 그걸 적발해내서 배트맨과 제이슨 토드가 협력해서 그 비밀을 까발려서 일망타진이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은 브루스 웨인으로서 제이슨 토드를 양자로 들여요. 직접 거둡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노인데요. 제이슨 또한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그 빈민가의 그 험한 사정을 분노로서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트맨은 분노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이슨은 분노를 오히려 적극 활용하고 통제하지 못합니다. 자경단 활동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같이 일할 때 제일 짜증나는 형태의 사람들이죠.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이로 인해서 로빈의 인기가 떨어져버려요. 아 바깥에서 소비자들한테 네. 그래서 DC 편집부는요. 제이슨 토드가 조커에서 창고에 갇혀서 죽음 직전까지 몰린 상황까지 다 연재를 해놓고 ARS 투표를 개설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임성환 작가 작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암세포를 죽인다 만다. 제이슨을 죽인다 만다로 결과는 죽인다의 5343표 살린다의 5271표 클로즈 게임 72표 차이로 제이슨의 죽음이 결정됩니다. 재투표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재투표해야죠. 그리고 후에 알려지길 동일한 번호에서 320표 이상 제이슨의 죽음에 투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빠와 안티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분노한 덕후는 무섭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싫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뭐냐면요. 양친을 잃은 사람이 제이슨이잖아요. 그런데 친모가 살아있다는 거 알게 돼요. 배트맨에게 배운 탐정기술로 친모를 결국 찾아냅니다. 그런데 친모가 조커와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모는 자기 아들을 조커에게 팔아넘기고 뒤에서 담배 피우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이슨은 조커의 빠루로 미친 듯이 구타를 당해서 전신에 한 40개 정도의 골절이 생깁니다. 빠루가 뭐야? 왜 XX단호 쓰고 그래? 빠루야 그냥. 진짜야. 빠루가 뭐예요? 빠루는 가만히 있어봐요. 철이 구부럽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걸 조커가 이거 이거 이거? 창고에 있던 그걸 들고 제이슨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40여 군데를 골절당하고 그리고 조커는 제이슨의 친모까지도 배신해서 두 사람을 같이 창고에 가둬버리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여버립니다. 뭐야 이거? 빠루의 좋은 말은 뭐야 이거? 쇼핑 검색하니까 강력형 육각 빠루 스틸 빠루 아 노루발 못보비예요. 나도 첨 말았네. 조커가 제이슨을 죽이는데 사용한 이 빠루는 이후 고담 암흑과의 경매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배트맨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제이슨 토드는 이후 죽음에서 부활을 합니다. 원래 분노가 좀 있었던 캐릭터인데 죽었다 살아났잖아.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배트맨의 불살 노선과 정반대인 살인으로 징벌한다는 노선을 타버립니다. 작용단이 다시 돼요. 그리고 붉은색 헬멧을 쓰면서 레드후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첫 번째 레드후드는 조커의 기원으로 의심되는 강력히 의심되는 아이덴티티죠. 붉은 헬멧을 쓰고 쌍권총을 쓰면서 범죄자를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트맨 패밀리와도 가끔씩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일종의 돌아온 탕아? 배트맨의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안 뉘우치는 탕아. 그렇다면 DC 이후에서 현재 로빈은 죽은 상태예요. 로빈 살해를 했다니까. 할리퀸이 로빈 살해 공범이라고 뜬다는 것은 제이슨 토드라는 로빈이 죽은 상태인 것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작인 배트맨 V 슈퍼맨에서 배트케이브의 로빈 코스튬이 반쯤 부서진 상태를 전시되어 있는 게 찍혔죠.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하하하 jokes on you 라고 초록색 스프레이로 적혀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좋고 해지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코스튬이 부서질 정도로 포킹당에서 죽는 로빈 그 살해 장소에 할리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향후 배트맨과 엮이겠죠. 추측을 확장해보면요. 1대 로빈인 딥 그레이신의 경우에는 로빈이라는 아이덴티티에서 독립을 해요. 브루스웨인의 양자에서 독립을 해서 홀로석이 성공을 하는데 이 친구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죠. 2대인 제이슨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3대 로빈도 존재할까 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 영화에 슬쩍 지나갈 수도 있겠다. 네. 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로빈인 제이슨 토드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순전히 할리퀸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원작에서 제이슨 토드가 죽는 이 서사가 친모가 아들을 배신하고 그 친모마저 조커가 배신하고 조커의 모자가 몰살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빠루에 의해 40군데가 골절당하는 구타. 노루발 못보비. 구타. 이 장면들이 아마 영화에 어떻게든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영화가 만들어진다면요. 참 저는 이런 점이 조커라는 악역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커가 악역투표에서 20년 30년 계속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무 능력도 없는 애잖아요. 사실. 오직 두뇌. 그러니까 민간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영화에서 악역들이 불을 쏘고 모를 쏘고 우주를 멸망시키고 이러는데 조커는 늘 이렇게 빠로로 때린다든가 그냥 그냥 팬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냥 폭탄 하나 다 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악당이라는 게 그 예측 불어라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죠. 혼돈이라는 점이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GTA 주인공 CJ 이런 친구가 트레버 저스티스 리그랑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GTA 해보면 알잖아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열심히 해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조커의 매력 포인트 혼돈이지만 매우 뛰어난 혼돈 그걸 할리퀸도 현재 이어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영화에서는 할리퀸이 그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조금씩 영화에서도 어느정도 화신인 것처럼 드러나는 인물 이었습니다. 아마 원작에서도 상당히 그러다 말고 갈등이 시작될 텐데 갈등이 있다고 해도 조커의 복제판이라는 전제는 같다. 네. 조커의 여자친구이지만 네. 그래서 이 소사이드 스쿼드에서 제일 많이 보는 두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하고요. 그리고 로빈 살해 공범이라는 소개 한 문장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네 영화를 처음에 볼 때요 저야 당연히 제 세대야 할리우드에서 제일 익숙한 얼굴입니다 윈스미스 저는 그 양반이 10대 때 한참 화이팅스타였을 때 나오던 시트콤 에서 신어서 유명해진 조단도 있어요 신발 얘기 아닌가 근데 역시나 시대의 아이콘이니까 워낙에 눈에 잘 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총질을 할 때 똑같은 패턴의 대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지겨웠어 아 또야 윈스미스 선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1번 예측은 그겁니다 저 사람을 오래 보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할리퀸 캐릭터의 경우에는 저는 이해가 전혀 없이 극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너무 떠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유일한 성공은 할리퀸이다 마고롭이라는 배우를 건진 거다 그나마 나머지와는 조커 정도 새로운 괜찮은 조커가 나왔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고 계속 잘 보이는 그 둘을 제외하고 뭘 기대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내각을 개각한 것처럼 신나게 맞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아만다 월러가 지금 월러를 비롯해서 데드샷 할리퀸 영화와 영화는 물론 원작 수어사이드 스쿠드 시리즈에서도 가장 중요한 캐릭터 셋을 설명했는데 그중 둘이 배트맨 신에서 데뷔한 캐릭터죠 데드샷과 할리퀸 배트맨 계열 캐릭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킬러 크록입니다 네 킬러 크록 1983년 게리코네이와 진쿨란 본명 웨일런 존스 영미권의 흔한 도시 기담 하나가 있죠 하스도에 사는 하고 를 형상화한 거다 그쵸 아 맞아요 그게 무슨 영화였죠 엘리게이터 청취하고 저는 편집하지 않았고요 그게 무슨 영화였죠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를 제외한 우리 둘을 제외한 두 사람이 그 엘리게이터라는 영화 그거 맞죠 동네 꼬마가 그 새끼 악어를 저 변기로 내려보낸 다음에 생기는 일 응 이씨 고맙습니다 나 이재수야 기억나니까 설명하니까 네 그런 느낌 킬러 크록 웨일런 존스는 선천적인 기형이에요 피부가 악어 껍질처럼 변하고 생긴 것도 악어처럼 변해가요 근데 대신에 신체 능력은 뛰어나죠 덩치도 크고 자 근데 어려서부터 이런 병이 발현이 되면 사회에 섞여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빈민가에서도 쫓겨나고 하수도로 숨어들고 하면서 자라납니다 당연히 정신 상태가 정상일 리가 없죠 대신에 우월한 육체 능력을 이용해서 강도와 살인으로 활동합니다 등장 초기에는 재밌게도 지능형 마피아였는데 점점 두뇌가 퇴화해버리고 현재는 식인을 즐기는 악어 수준으로 바뀝니다 아 사람도 잡수요? 네 식인을 즐겨요 영화에서도 살짝 MC가 나와요 하긴 사람을 워낙 안 만나면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먹는 오브제가 될 수도 있죠 주로 하수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중 활동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게 배트맨 계열 빌런들의 특징이에요 조커부터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배트맨도 사실은 정신병자잖아요 그렇죠 크록의 경우에는요 윤현 시대부터 사회성이라는 걸 경험을 못해봤고 훈련할 기회도 없고 정신 상태가 횡폐해서 인육에 대한 섭취에 거부감이 없고요 아 그 사회성 없을 때 나오는 말버릇 말투가 있거든요 그런 걸 구사하더군요 네 작품에 따라서 이 외모 슬정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거의 악어에 가깝게 꼬리까지 있는 수준이라든지 에서부터 피부만 단순히 악어류의 파충류처럼 딱딱하게 변한 정도인데 어느 버전이든지 다 흉하게 표현이 되고 저도 오늘 들어오기 전에 코믹스에 나와있는 킬러크록을 봤는데 정말 그때그때 다르더군요 네 작가마다 달라요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은 식인이죠 네 제가 본 버전에서는 악어 형상의 꼬리까지 네 턱시도를 입고 있는 맞아요 네 킬러크록이었고 그리고 뭔가 그 메이저리그 트리플 A나 더블 A 이런 팀들의 마스코트일 것 같은 브라이언 아자렐로와 리 메르메호의 작품 조커에 등장하는 킬러크록은 그냥 보통 사람이네요 아 근데 신체가 신체가 우들투들해요 약어식으로 비늘이 비늘이라고 하나 하여튼 솟아있는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식인한다고 할 수 밖에 없는게 정육점에 사람이 걸려있고 킬러크록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그리고 본인이 먹고 있는 곳에 아무리 봐도 사람 뼈가 담겨있고 스티위에 사람 뼈가 담겨있는거 복날이었나 보네요 제가 아는 설정 중에 하나는 또 흉한 외모 때문에 어릴 적부터 거울을 보고 나는 아름답다고 계속 암시를 걸어가지고 그런 서브 설정도 있어요 네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설정도 있다고 메인 설정은 아니야 자기가 있는건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캡틴 부메랑 두 명이 있는데요 보통은 1대를 의미하고 2대가 1대의 친아들인데 뉴 52 리부트 이후로 2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니카를 운전하나요 미니카를 운전하나요 아니에요 이해 못했어요 무슨 농담이에요 달려라 부메랑 그리고 안 봤어 뭐요 그게 모르시죠 예상 못했어요 미니카 애니메이션 뭐라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국을 뒤흔들었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 한국이 뒤흔들릴 때 제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느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독서실라고요 너랑 나랑 3년차인데 왜 모르지 되게 유명한 만화였는데 아 그렇구나 청취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82년생인데 몰라요 캡틴 부메랑의 본명은 1대의 본명은 조지 디거 하크니스입니다 조지를 쓸 때도 있고 디거를 이름으로 쓸 때도 있어요 플래시에서 데뷔한 밀런입니다 플래시 네 투척무기 특히 부메랑의 달인이에요 보니까 호주 사람으로 나오던 영화에서는 네 원작에서도 같습니다 네 캡틴 부메랑은 성격 자체가 평면적이에요 캐릭터 자체가 평면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 평면적인 성격은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치사한 아저씨예요 이기적인 네 개저씨예요 아 개저씨예요 함께 일하는 범죄자들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팀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슬픈 일이네요 개저씨 되게 많은데 근데 수어사이드 스쿼즈에서 데드샷은 그나마 좀 팀을 해줘요 그걸 개저씨도 싫어하는 개저씨가 있어요 아 맞아요 선배 개저씨 의리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기적이고 돈 빌어달라고 그러고 돈만 쫓고 쓸까 봐 범죄의 목적이 돈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 김희성씨 배역형의 빌런이에요 캡틴 부메랑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김희성 배우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호주 출신이고요 양아버지가 미군이에요 양아버지가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돌죠 어머니가 어버리진이거든요 뉴 52 설정 이전에도 그랬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뉴 52부터는 확실하게 어머니가 어버리진이에요 수준이 올라갔죠 그렇다고 해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이후 가출을 합니다 도저히 양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독립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도움하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검제 활동을 전개할 도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은 곳이 센트럴 시티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2대 플래시 메리앨런이 활동하는 도시입니다 고속터미널이 아니라 그래서 플래시와 엮입니다 드라마 에로우에도 잠깐 등장하기로 하고요 3대 로빈인 팀 드레이크의 아버지 잭 드레이크를 청구받아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럼 배트맨에도 연관이 있네요 잠깐 나오는 거죠 싱커가 평한 게 있어요 우둔한 외모로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감추고 있으며 술 때문에 종종 두뇌 회전이 저하된다 깨저씨 그리고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감추고 있다는 건 어떤 건가요? 원래 절반 가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별 말 없잖아요 보면 사용하는 부메랑은 그래도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메랑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불빛을 내는 부메랑 내장된 건전지로 혹은 폭발하는 부메랑 산성 용액을 뽑는 부메랑 혹은 에너지 블라스트로 강화된 부메랑 이런 것들을 쓰기는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구는 총을 쓰지 내 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늘 원작에서도 그런데 늘 약방의 감추로 등장하고요 가끔씩 개그샷을 맡아요 뉴 52 시절에 수어사이드 스쿼드 시리즈 마지막 쯤에 이런 게 있어요 오마기라는 어떤 로봇 안에 그 로봇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의 원형으로 사용된 인간의 영혼이 갇혀 있어요 이 로봇이 난동을 부려요 바깥에 있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관련 인물들은 이 로봇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부수면 자기가 죽잖아 내가 이거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바깥에 간신히 송신을 해요 월러가 그 송신을 받아내서 알았다 그러면 조금만 참아보겠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만 버티고 안 되면 지금 여기 웜홀이 열려 있는데 여기로 넣을 수밖에 없다 상호합의가 됐죠 안쪽에 있는 그 영혼은 열심히 이 로봇 신체의 통제권을 찾아오려고 하고 그런데 부메랑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영혼이 신체권을 되찾아오자마자 이 로봇을 걷어차서 웜홀 안으로 던져버려요 개저씨 그래서 옆에서 원래는 이 멍청아라고 한마디를 하죠 개저씨 빌런이 나왔으니까 개저씨처럼 평가해보자면 굳이 그냥 다른 부메랑이 아니라 노루발 노루발 못 뽑이를 써도 좋으니까 다른 게임이 되잖아 그냥 다른 출신의 다른 개저씨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한 거는 그냥 호주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다 그리고 필요했던 거다 부메랑이라는 아이콘으로 하나를 그냥 만든 거죠 아주 진한 호주 영어를 쓰시거든요 슬립랏 1984년 라피엘 케이난 조이 케벌리에류와 게리코네이 밴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씩 15분 이내죠 이 친구 뭐가요? 슬립랏 말 안 할래요 조물의 기빌런입니다 전문 분야는 매듭과 화학입니다 근데 이 배우는 유명하신 분인 것 같으셨어요 화공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걸 살려서 화학약품으로 로프를 강화해서 사용해요 로프가 끊어지지 않아요 매듭법에 해박해서 아람단이네요 그렇죠 보이스카우트라고 작중해서 탐정 캐릭터도 아닌 저는 전두환 키드라서요 탐정 캐릭터도 아닌 슈퍼맨이 범죄에 사용된 밧줄에 묶인 매듭법만 보고 아 이거 슬립랏이네 할 정도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니까 옆에서 보이스카우트였으니까 슈퍼맨의 별명 중 하나가 보이스카우트니까요 이걸 이제 아람단이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큰일한다는 겁니다 아 그거 현지어 번역기지 이게 번역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근데 슬립랏은 슬픈 게 약간 머리가 나쁜 건지 자살분대에 소속된 다음에요 캡틴 부메랑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폭발 목걸이 혹은 팔찌 그거 블로핑이다 상황 봐서 도망가자 라고 그냥 툭 던지면요 그걸 고지곳대로 믿고 진짜로 탈출을 해요 이게 제가 캡틴 부머랭이라는 캐릭터가 개조씨다라고 표현하는 게 김희성 배우께서 맡으시면 좋을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 때문이죠 적절한 대사죠 슬립랏의 등을 떠밉니다 88년도에 발간된 이슈에서 거기서는 이제 팔찌 폭탄을 작용하고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캡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뻥이다 난 도망칠 거다 너도 도망칠 거면 도망쳐라 그런 말을 할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먼저 해봐 그래서 슬립랏은 탈출을 감행하고요 팔찌 폭탄이 폭발해서 팔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캡틴 부메랑은 슬립랏 덕분에 폭탄 팔찌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고 좋아합니다 당연합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아까 말했던 매듭 가지고 슈퍼맨이 범인을 알아내는 그 장면에서 슬립랏을 침몰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데려가는 사람이 원더우먼이에요 원더우먼 설명할 때 진실의 올감이 얘기했었죠 누구나 진실만을 말한다 그 원더우먼을 앞에 놓고서도 슬립랏은 플라스티크라는 악당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티크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딜 가나 속고 있어요 아 바보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타나 1983년 마이크 더블유 바와 지마 베이로 카타나 나 등장합니다 카타나는 DC 얘기할 때 가끔 했었는데요 아 이게 이제 21세기의 미국 영화를 보는 가장 한심한 부분입니다 자포네스크 대본 하우키 선생을 제외하면 그 어떤 칼든 동양인 여자 캐릭터도 배경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미국인을 배거나 미국인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유치하죠 보통 자포니스크 혹은 와펜이즘의 자취 카타나 거지 같았어요 아니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카타나인데 일본 땅에서 말이죠 네 누가 저런 일장기 그려져 있는 가면을 쓰고 다닌다 아 일본에서도 행복지 헤이트 스피치 하러 나온 투채널 새끼죠 이것은 용인되기 힘들다 이 캐릭터는 이상했다 카타나 본명은 야마시로 타츠 즉 야마시로가 성이죠 여성 사무라이인데 솔직히 저는 왜 이 캐릭터가 소사이드 스쿼드에 나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사무라이하고 닌자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원작의 카타나는 히어로와 빌런의 중간급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사이드 스쿼드에는 곁가지로도 소속된 적이 없어요 이 캐릭터는 작중에는 지휘관의 리그 플레그 대형의 개인 경호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리그 플레그와의 관계성도 그닥 크지 않아요 아니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미군이 말이죠 개인 경호원이 필요할 수 있다 치죠 근데 왜 왜 칼제비를 됐다 써요 차라리 그게 캡틴 부메랑이었다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그래요? 억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억지로 근데 이건 정말 안 되죠 네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카타나를 얘기하자면 이름의 유래이자 주무기가 일본도죠 근데 이 일본도가 소울테이커 소울리터입니다 네 아주 이상한 아주 어색한 타이밍에 이 소울테이커에 대해서 설명해주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이 검에 죽은 사람은 이 검의 영혼이 흡수가 되고 사용자인 카타나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네 카타나에게는 그래도 백그라운드 스터리가 있어요 네 여러가지 버전이긴 한데 주로 자기의 손으로 남편을 죽여야 했던 상황입니다 뭐 거기에 뭐 남편의 동생과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얼굴은 그거예요 내 손으로 내 남편을 죽여서 남편의 영혼을 이 칼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네 그래서 그 칼이 이제 윌슨이 돼 있어요 네 신랑한테 가끔 말을 걸어요 트레이드마크는 역시 그 검과 일장기가 흐려진 가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영화 정말 못 봐줄 지경입니다 제 평가에 그리고 카타나가 이 영화에서만 영화가 된 건 아니에요 드라마 에로우에 나와요 매우 굵직한 조연으로 만약에 카타나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고 싶으신 분은 차라리 에로우 시즌2와 시즌3를 보시길 권합니다 네 개연성이 너무 없습니다 영화에서 여기서는 아들과 남편을 차례차례 비극적으로 떠나보내고 차츰 차츰 카타나라는 아이덴티티로 각성해 나가는 캐릭터가 있긴 있군요 신파인데 그 신파가 매우 완성도가 있고요 연기가 좋아요 아 좋은 신파 네 훌륭한 카타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영화인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는 카타나 하나만큼은 굉장히 혹평하고 싶어요 저도요 예를 들어 지금 윤섭임 기자인데 지금 되게 여러 가지를 혹평하고 싶어요 불만주머니 김상주 엔지니어는 아무것도 좋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저는 이제 단 하나라도 호평할 기회를 누가 준다 그러면 저는 이 카타나가 아 나오면 안 됐다 호평할 기회를 준다면은 카타나에게는 절대 할애하지 않겠다 음 정확하겠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캐릭터 엘 디아블로입니다 아 제일 멋있죠 엘 디아블로 1970년 로버트 카니거와 그레이 모루 중요한 캐릭터죠 네 그런데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아주 스테레오티피컬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해 주어야만 했던 괜찮은 깡패 캐릭터 네 예요 그리고 동시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음 그러네요 저는 이 체류탄 누군지 몰랐거든요 영화 보기 전에도 네 근데 아 멋있더라고요 엘 디아블로 총 3대가 있는데요 셋 모두 능력이 다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1대인 라자루스 레인이라는 사람은 19세기 서부시대의 인물인데요 원래 은행원이었어요 강도한테 총 맞고 번개 맞고 하면서 능력을 얻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코마 상태에 빠지면은 악마의 인격이 발현이 돼요 지옥에 있는 악마의 인격 네 그래서 이 인격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하는 히어로 캐릭터입니다 샤먼 형이죠 이 샤먼이 되는 과정에서 원주민 샤먼이 도움을 주기도 해요 아 잠시 후에 그런 캐릭터 하나 더 나옵니다 2대는 라파엘 산도발이라는 텍사스 지역 사람인데 원래는 지역 정치인인가 그랬어요 복징을 좀 잘하고 이 사람은 그 지역 민담에 등장하는 악마의 복장을 축제형으로 바꾼 축제에 쓰이는 악마 복장을 하고서 돌아다니는 자경단입니다 아하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네 3대의 차토 산타나가 현재의 엘 디아블로입니다 영화에 등장한 엘 디아블로도 이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엘 디아블로의 정체성이 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악마인 거네요 셋 다 악마죠 왜냐면 디아블로잖아요? 네 2008년 2008년에 만들어진 매우 세빙한 캐릭터입니다 차토 산타나는요 능력은 파이로키네시스 불을 쓰죠 불로 그림도 만들어내요 그렇게 섬세한 활용도 가능한데 문제는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폭발하려면 통제가 안된다는 것 매우 거대한 파이어뱃이 돼요 슈퍼맨과 같이 선천적 초인 엄밀하게 말하면 슈퍼맨은 선천적이 아니지만 어쨌든 선천적 초인에 해당하는 메타 휴먼 중 하나입니다 1,2대는 히어로이지만 3대는 빌런입니다 근데 차토 산타나의 빌런으로서의 특이점이 있어요 고뇌하는 빌런입니다 우리는 고뇌하는 히어로를 많이 보죠 고뇌하는 악당입니다 왜냐면 감정상태가 격해지면 자기 능력을 통제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성은 좀 착한 빌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 원래 깽단의 사채수금업자였어요 근데 수금을 하러 갔다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빌딩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돈을 못 받으면 이렇게 되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빌딩에 대해서 너무 화날 때는요 평행주차가 잘 안됐을 때 내 앞에 평행주차한 놈이 사이드브레이크 걸고 나간 거요 그게 제일 화가 날 때예요 건물을 태우고 싶을 만큼 화나려면요 하여간 건물 전소를 시키는 거 보고 근데 폭주에서 건물을 태우고 나서 보니까 뭐 대부분은 돈을 안 갚은 놈들이라든가 경쟁깽단이라든가 나쁜 놈들인데 자기가 죽여도 되는 사람들인데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경찰에 자수합니다 3대의 경우에는 나쁜 놈 여러 가지 문신을 하는데 그래서 악마와 비슷한 외모를 갖죠 그리고 문신 중에는 디아블로 우리가 미국 서남부 지방이나 멕시코에서 많이 보는 복식을 하고 있고 많이 보는 문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 1, 2, 3대 모두가 원주민들의 디자인 요소를 갖고 와요 1대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요소가 들어와 있고 2, 3대는 잉카와 아지텍의 요소를 가지고 오죠 특히나 이제 3대 샤톡 산타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 친구는 문신을 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지텍의 문신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게들 하고 다니는 치카노 아저씨들이 있죠 그렇죠 커다란 워크셔츠에 38짜리 바지에다가 옛날에 UMC가 떠오르네요 반바지를 입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하얀 양마로 올려주신 곡 맞아요 깨끌곡 네 XSFM입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1577-2260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되어야 할 것은 재벌입니다 이상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셀스몰에서 만나요 남부 미국 남부 호남부를 대표하는 대표하고 싶었던 대표하라고 밀어주는 캐릭터를 보셨죠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는 문화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지역색 미국 서남부의 지역색은 9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토시애라 한 틀리고 보존되고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엘디아블로를 이런 식으로 지역색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다른 캐릭터도 그렇게 되는데요 아이언맨이나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뉴욕 쪽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뉴욕 쪽의 색채가 많이 드러나고 아 그러네요 슈퍼맨은 켄자스와 켄터키주 쪽에 중서부 색깔이 많이 드러나죠 촌놈 그렇죠 그래서 이 캡틴 부머랜과 카타나가 이게 빠뜩치 않은 거예요 제가 호주와 일본입니다 호주에는 다 이런 계절시만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카타나 말도 안 되고 이거는 그래서 이 소사이드 스쿼드에서 보는 많은 캐릭터들이 영화 팬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는 게 여러모로 좀 스테레오 티피컬입니다 상당히 평면적입니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조커는 워낙에 입체적인 캐릭터라 평면적으로 표현해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조커와 똑같은 할리퀸이라는 조커와 똑같은 캐릭터는 조커를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평면적이에요 그냥 조커 같네?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 점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이 리크 플래그는 엄청 평면적인 군발이 미국 군발이 그렇게 표현은 됐습니다 리크 플래그 주니어 1959년 로버트 카니거와 로스 앤드루 리크 플래그 계급은 대령인데요 부자가 똑같은 이름을 써서 시니어와 주니어로 구별이 됩니다 시니어는 2차 대전 참전자고요 부자가 모두 자살분대 지휘 경력이 있어요 참 힘들게 됐죠 그럼 이 자살분대가 아버지 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2차 대전 때도 코믹스는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리크 플래그 주니어가 대부분 출연하고 있고 아마도 영화에서도 주니어 버전을 쓴 걸로 보입니다 리크 플래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위로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령관이 아만다 원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민 레이디 비어라고 장인해요 그리고 밑에 자기가 지휘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나쁜 놈들이요 데드샷 할리퀸 개차반인 캡틴 부모랭 미친놈인 할리퀸인도 그렇고 킬러크럭도 미쳤고 어떻게 지휘를 해요? 이게 당나라 부대에 새로 들어온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일 이상한 게 연관장교인데 너무 젊다는 게 좀 별로긴 한데 그것도 대령인데 피부 나이가 이게 지금 대령이려면 법무장교여야 되는데 지금 법무장교가 하는 일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나마 부대원들을 챙기는 지휘자 역입니다 보통 중대장이나 수대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부대원들과 정부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로서 존재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둘 다 정상적인 근무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수어사이드 스쿼드 이슈를 주로 지필한 사람이 존 오스트랜드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재밌게도 데드샷과의 우정을 자주 써먹습니다 데드샷과 리클래그가 친한 걸로? 네 티격태격하는 서로 티는 안 내는데 실제로는 되게 서로 챙겨주는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아 그래 사령관이 아만더 월러면 월러 사령관 밑에 플래그 소대장 장교가 있고 데드샷이 부사관으로서 난다 라고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 오스트랜드가 지필한 스토리 중에 테스크포스 X의 존재를 그냥 공개해버리려고 드는 정치인이 한 명이 상원의원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아만더 월러도 리클래그도 이 사람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못 막는 거야 나중에는 이 압박감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리클래그가 이 의원을 직접 암살하려고 가버려요 자야 직접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 월러와 부대원들 사이에서 그러자 리클래그의 암살 계획을 막으라고 월러가 데드샷에게 임무를 줍니다 근데 데드샷이 정작 거기 가서는 그 정치인을 자기가 죽여요 리클래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치인을 암살한 혐의를 자기한테 돌려버립니다 경찰들의 집중사격을 맞아서 총알바지가 되고요 아니 세계 최고의 자격수가 다행히 죽지는 않고서 피하는 건 딴 얘기니까 공수는 또 능력치가 달라요 그걸 보고 리클이 상당히 감동을 하죠 4키로 밖에서 쏘지 왜 그러니까 하여간 코믹스에서 보면 이 둘은 서로 층층거리는 사이다 그런 이 이야기에서 데드샷의 이도는 이거죠 일단 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골치야 오죽하면 지금 리클래그가 내가 죽였다는 걸 알려야 되는 직접 죽이러 왔겠어요 근데 리클이 죽이면 문제가 되죠 얘는 미합중국의 군인이니까요 아 자대에서 이렇게 모두 노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공식적으로는 정부에 속하지 않은 자기가 자기의 범주 행각으로 돌려야만 부대도 살고 얘도 살고 리클도 살고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술탄이 주어지면 프레깅 누굴 먼저 죽이지 프레깅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드래프트 1번 있죠 난 우리 대대장에 보통 보면 다 비슷한 사람이다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데드샷은 리클래그 대신에 손에 피를 묻혔다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요? 아 네 현재 소사이드 스쿼드 영화가 존 오스트랜더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의 원작이 있던 이야기나 요소들을 갖고 왔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이라는 코드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에는 이 두 사람의 동인 같은 것도 존재할까요? 내가 그것까지 조사할 팬핏 같은 거 넌 그런 걸 조사하라고 보통 내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애들은 얼마나 춘춘거리나 솔직히 나는 비엘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요? 내가 알기로는 양덕 중에서는 야오이물은 별로 아 지금 전세계에 한국말 할 줄 아는 덕들이 다들 실망하고 있어요 제가 비엘물을 안 좋아하다니 이 스칸물을 좋아하는 스칸도 싫어 뭐야 그게 계속 좋아하는 걸로 뭘 거야 조사 안 하면 그리고 영어에서는 리프웨그의 연인이라고 설정이 시작되는 아 깜짝 놀랐네 대드리샷 이렇게 하면 그건 비엘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이건 재밌다 인첸트리스 얘기입니다 동인들이 막 소리를 질고 있어요 비엘 비엘 그러면서 인첸트리스 1966년 팝해인이와 하워드 퍼센 인첸트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인첸트리스가 결국 이 영화에선 슈퍼빌런이 됩니다 키 플레이어였죠 비주얼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본명은 준 문 전 아무리 봐도 이 비주얼 인첸트리스 영화에서 보여준 인첸트리스가 계속 보여주는 비주얼 상당히 많은 영화 게임들에서 차용해 온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흑마법을 가진 악당 여왕이 나타날 때 생기는 모든 일들 눈물 상태는 약간 더러워 보이기도 하는 검회 위주고 그게 너무 그 상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각성하면은 초록색 위주잖아요 각성한 상태는 약간 그 옛날 철권 태그의 보스인 언노운이 약간 생각나더라고요 모쿠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쿠진 그린 버전? 오늘 너무 전문적이네요 이야기가 마법기회로 캐릭터고요 영화에서는 이 마법 능력을 메타 휴먼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원작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히어로와 빌런 사이를 오가지만 주로 빌런 쪽으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샤먼인데 메타 휴먼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전설의 고향이 나올 것 같은 귀신들리는 해석하는 덕들이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빙이 된 것 자체를 자체가 원래 주문의 능력이 아니었는가 라고 해석하는 소수 의견이 있고 아 빙이 잘 되는 능력? 다수 의견은 그거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혈 받을 때 아이고 혈관 잘 튀어나오네 이러면서 좋아해 주시는 인첸트리스 자체가 원래 메타 휴먼이다 이게 아마 정설일 겁니다 맞는 설정일 겁니다 메타 휴먼이 동네 동네 아가씨한테 씌였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빙이 된 사람입니다 준문의 인격이 있고 인첸트리스의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문이라는 사람은 영어에서는 고고학자로 나오지만 만화에서는 프리랜서 아티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거지네요 네 둘 중에 뭘 해도 고성에서 열리는 파티에 갔다가 그 성에 숨겨졌던 방에 들어가버리고 거기서 영화와 동일하게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고대의 악마 인첸트리스에게 빙의가 됩니다 준이 인첸트리스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 인격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도 다 바뀌어요 네 영화에서는 그 변신하는 그게 좀 간지라게 나왔더라고요 멋있어요 능력이 마법 기반이기 때문에 마법이 약점인 슈퍼맨 슈퍼거라고 하는 완전 상극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너무 강해요 저는 그 능력이 삼바 댄싱인 줄 알았어요 북북북북 그 능력치고는 좀 못하는 편이긴 한데 영화에 표현된 것은 능력 자체가 원작을 거의 반영했는데 비행 가능하고요 가병원 정도의 변신도 가능하고요 순간이동 가능하고요 걸어서 고체를 통과할 수 있고요 자가치유도 가능하고요 에너지 블라스트도 발사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스만 보고 있죠 아무리 봐도 생각나는 게 사라 캐리건이에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퀸 비 오브 더 유니버스 그 계열의 위치 혹은 샤먼형 여성 주술사 계열의 캐릭터 중에서는 사라 캐리건이 가장 최근에 가장 흥행을 했기 때문에 오버마인드가 고체 안에 넣어놓고 깨어나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의 미션을 상당히 많이 떠오르게 해줘요 이건 스타덕후에서 그렇고 근데 저는 이 노멀 상태의 비주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옛날 비주얼은 그냥 되게 귀여운 마녀모자 쓰고 마법사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마법사 형 드레스 쿠키 파는 중딩? 되게 우스워보여요 그랬는데 사라 캐리건이 됐단 말이에요 영화에 나와서는 인센트리스의 영화 디자인은 저는 매우 호평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호스팅 디자인은 훌륭해요 아니 저는 무슨 1920년대 영화부터 그게 이제 기계 문명에 의해 발현된 거든 아니면 샤먼 주술적인 문제든 악령의 느낌을 주는 빌런이 된 여신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면서 쌓여진 영화의 이제까지의 아카이브를 죄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비주얼이었어요 네 인센트리스는 중요한 점은 이 캐릭터의 중요한 점은 준과 인센트리스의 인격이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준은 쌈바를 안 좋아해요? 준은 아무것도 안 좋아해요 준은 그냥 착한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센트리스일 때 HP를 다 써가지고 맨날 피곤해요 준은 그래서 두 인격이 매번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준은 인센트리스를 제어하든지 아니면 얘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센트리스가 발현될 때마다 본체인 준은의 정신상태가 계속 악화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센트리스는 웬만하면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 깨어난 다음에 준은 또 힘들어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통풍 같은 존재네요 게다가 인센트리스는 멀쩡할 때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트리스로 변하면 잠을 안 자고 할 걸 다 해 본인이 변하면 네 그리고 돌아오면 기진맥진 해가지고 자야 되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그리고 한 번 바뀌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지난번보다 확실히 온몸이 약해져 있어요 술 생각이 덜 나고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잖아요 술 먹고 맨날 필름 끊겨가지고 하는 짓에 대해서 엄청난 반성을 해요 먹지 말든가 아 준은의 잘못이다 아 근데 그건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옆에서 아만다 월러나 리그 플래그 같은 상관들이 야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변신해 그죠 라고 강요를 합니다 네 인센트리스는 준에게만 통제 불가능인 게 아니에요 자 인센트리스를 부대원이라고 봅시다 사령관인 아만다 월러나 지휘자인 리그 플래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혹은 팀 동료인 데드샷 같은 사람들 인센트리스가 발현되면 아만다 월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강력한 존재고 와일드 카드로 쓸 수가 있는데 부대원으로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임무를 맡기면 자 이 임무는 비밀 임무야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훔쳐서 나와 라고 하면 잠입해야 되는 그 포인트를 다 부수고 나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인데 이 탐나는 능력을 이용해 먹기 좋은 능력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 딜레마가 인센트리스의 또 다른 테마입니다 스카우터들의 골치 아픈 문제죠 능력 좋다고 아무 선수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애물단지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마법 관련 히어로들의 모임인 저스티스 리그 다크 콘스탄틴이라든가 마담 제나드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도움을 받아서 좀 통제를 하기도 하고 뉴 52에서는 잠시였지만 인센트리스와 줄문이 분리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주로 인센트리스가 사고를 치고 줄문은 괴로워하고 저스티스 리그 다크나 수호사이드 스쿼드가 출종해서 이 친구들을 막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주고 이건 확실히 주사가 심한 친구의 사례가 가장 옳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애야 술값을 다 내 그럼 데리고 가야 돼 우리는 즐거우려고 돈도 안 내니까 술을 먹으러 개를 꼭 데리고 온 다음에 늘 즐거울 수가 없는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잘 없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잘 업고 가는 친구 아니면 집 방향이 근처인 친구 맞아요 글말하시겠습니까 근처에 사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시노시스에 나와있지만 영화에서는 인센트리스의 오빠라고 해서 영화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설정에는 등장하는 인큐버스라는 캐릭터가 있긴 한데 원작에서는 인센트리스의 형제 자매들이 있긴 한데요 솔직히 그 이슈를 제가 못 찾았어요 도저히 옛날 거라서 인큐버스라는 이름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센트리스의 오빠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작 오리지널일 수도 있다 비주얼 쩝니다 그 두 남매가 제작비의 한 60% 처먹지 않았겠는가 그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호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배경 이야기를 부디 영화보다 재밌기를 바라며 그렇습니다 영화보다는 입체적이기를 바라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성갑 심판대기인께서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젤리 K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마이닝 수호사이드 스쿼드를 즐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에 발매되고 있는 지금 영화 특수를 이용해서 원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검색해보시면 많습니다 할리퀸 관련 코믹스들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앞서 소개했던 매드 러브는 아직 정발이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렸다면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제이슨 토드 얘기하다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두 번째 로빈이요 네 제이슨 토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다룬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애니메이션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면 되게 많아 근데 이건 봤어 그래요? 매드 러브도 봤지만 이 언더더 더 레드후드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극장판이라서 수위도 꽤 높고 재밌습니다 오프닝이 되게 멋있어요 살아 돌아온 제이슨과 배트맨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인데 이 애니메이션 꽤 재밌습니다 추천입니까? 네 추천입니다 제가 적어놓지도 않고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까먹어서 추가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분들도 아니면 최근에 그냥 하도 떠드니까 이거 이 작품 뭐야 궁금해 하신 분들도 모두 걱정했고 또한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으니 국내 개봉판의 번역 문제 네 보시기에 해결됐던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 이 번역가가 추격과 의역을 자주 해요 극장판은 추격과 의역에 현란한 능력이 있는 번역가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제가 볼 땐 과도한 추격과 의역이었는데 오역은 하나 다들 얘기하는 오역은 하나 있죠 뭐요? 카타나가 이제 자기 칼에 갇힌 남편의 영혼과 대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죠 뜬금없는 장면이지만은 그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찡한 장면이긴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미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캡틴 부메랑이 미친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잖아 라는 대사를 말하는데 그거를 미친 여자가 잠자리 실력은 좋다던 대로 번역을 해놓은 오역 그건 거의 오역이 아니라 개죠 미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친 애들이 미친 애들의 행동이 어떻는지 알잖아 행동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가 저기 미친 애들이 저러잖아 아마 뭐 이놈아레이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한국말에 하다라는 동사보다 미국말에 두라는 동사가 섹스라는 뜻을 훨씬 적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무시했으면 그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그냥 틀렸다고 보고 보는 거네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전작에서 전작에서도 되게 중요한 오역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그냥 본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었을까 상황관계나 존대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일단 말을 높이고 보는 그거는 이 번역가의 잘못은 아닌 걸로 예고편을 번역한 다른 사람의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주 불편해 죽겠네 번역 때문에 이런 생각은 못했었기 때문에 역시 보실 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뭐 딱히 그 오역 외에는 이분의 특이점인 과도한 의역 과도한 축약 그 정도고요 그 정도는 뭐 제가 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번역가의 스타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실 분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청담대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건대입구에서 영화를 보시면 내려오실 때 바로 다리를 건너지 않으시는 쪽 청담대교를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올림픽 특수가 사상 가장 없는 올림픽이라고 하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W 네 저는 처음에 W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러길래 아 그 MBC의 시사 프로 다시 하는구나 홍강가 했었는데 드라마였어요? 네 W를 방송하느냐 올림픽을 내보내느냐 그리고 꼭 갈등을 하다가 그냥 드라마를 내보냈다 어머 이런 흥미로 들었습니다 예측했던 대로 지구는 이렇게나 전체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점점 더 인류는 변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기하네요 왜요? 전체주의적인 뉘앙스를 주는 그런 정치적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가는 게 트렌드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국가대표 경기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거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주의적인 목소리는 보통 예전에는 그것을 당연시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국기 아래에 모여서 뭔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종교적인 의식 비슷한 것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권장되던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그걸 권장하지 않기 시작했잖아요 어린 시절에 국가대표 AMH 같은 걸 보잖아요 가끔씩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왜 꼭 한국을 응원해야 돼? 그렇죠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걸 깨달았냐 위닝 11을 하면 내 팀이 한국이면 이상하거든요 물론 예전 KT 이지훈 감독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한국으로 다 이기니까 하는 초고수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94년 미국 월드컵을 게이머 했던 컴퓨터 게임 그걸로 해서 완벽한 꼼수를 발견해낸 바람에 한국으로 우승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굳이 한국으로 우승하는 수고를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실력이 있지? 그럼 왜 한국으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더 안 좋은 팀을 하겠죠 예전에는 이유를 모르고 혹은 전체주의가 없이는 세대를 성공시킬 수 없는 전쟁 상황 궁극주의 상황에 이야기되던 전체주의는 보통 애국과 맞닿아 있었는데 지금의 전체주의는 삶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나의 직업 없음 혹은 직업 구하기 힘듦 연봉 자금 따라서 정치가 잘 되면 개인주의가 무조건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상정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화자 대학교의 승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주의의 승리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단체가 개인들이 모인 단체의 싸움 전체로서의 단체가 아닌 그런 싸움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올림픽 밖에 안 틀어줘서 보고 싶은 거 안 해가지고 짜증날 때 다른 문학도 많이 접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올림픽 특수를 타고 올림픽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판덱스 영웅전을 다시 돌려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세요 흐름상으로 이 다음에는 나머지 딕시의 확장 유니버스 나온 영화와 나올 영화들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봐서 저는 언제 나오나요?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기로 뭐? 청취자분은 여러분의 반응을 이미 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홍성갑이 나오는 방송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반응해 주실 것이다 왠지 나도 알 것 같아 아카이브 형태에서 아니구나 크로니클의 형태에서 떳다방의 형태로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에 품위가 다르잖아 스판덱스 영웅전은 포맷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치 지금 세종시에 나와있는 천막 부동산들처럼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원더우먼 내년에 나온다면서요 원더우먼과 저스티스 리그 영화는 내년 하반기고요 그러면 미리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마블 드라마 중에서 루크 케이지가 9월에 공개가 되고요 10월 초에는 DC 드라마들이 일제히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에로우, 플래시, 슈퍼걸, 콘스탄틴 즐길 것이 많습니다 맞아 플래시 영화도 만들어지나요? 지금 에즈라 밀러가 키스텐되어 있죠 아 영화로요? 네 드라마는 관심 없고 영화는 재밌을 것 같아서 플래시와 사이보그의 팀원 무비가 될 거라고 기획이 되어 있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작품들이 실패하면? 어퍼지 스티치하고 갑자기 일본 만화 플래시로 급선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되게 옛날 70년대 드라마를 한국에서 플래시맨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서 아직도 플래시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살찐 사람 아니에요? 플래시맨 뭘 다시 가지고 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덕질인 고생하셨고 네 다음번 스판덱스 영웅전까지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180주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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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민 기자와 김상주 엔지니어 유연쇼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죠 저는 언제부터 오르겠네요 XSFM입니다 I, B, W, K 다음주에 다시 뵙죠